1월 5일 일본 가나가와현 미구라반도에서 이상한 냄새의 이치위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1월 5일 저녁 9시 34분경에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운이 특이한 것은 1월 5일 거의 같은 저녁 9시 34분경에 일본 예바라키아 남부에서 규모 4.0의 내륙강진이 발생한 후에 요코하마시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대부분 발생했던 지역에서 반복적인 발생을 합니다. 요코하마시 역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에 일본 요코하마시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견이 되었으며 12월 24일에는 이바라키아에서 지진운이 발생하였고 12월 25일에는 관동지역에 비닐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월 25일 도찌키현의 지진전에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월 5일에 거의 동시에 이바라키아과 요코하마시에서 지진과 지진운이 같이 동일시간에서 발견이 되는 믿기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진운이라는 것은 지진학계에서는 인정되지는 않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우라반도의 상황이 예스럽지가 않아 보이는 것은 작년 말부터 미우라반도 근처에서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우라반도는 일본 가나가와 현에 있는 반도입니다. 도쿄와 지진운이 발생한 요코하마시의 남쪽에 놓여있고 이 미우라반도는 동쪽으로는 도쿄만, 서쪽으로는 사가미만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우라반도의 불안한 모습은 도쿄만과 사가미만의 대지진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진학자분들이 사가미 트로프에서 규모 9.0 이상의 강진을 최근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 역시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가미만은 말씀을 드렸듯이 미우라반도 근처입니다. 따라서 간도지역, 관동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또 결국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의 최근의 군발지진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요코하마의 지진이 도미노처럼 사가미 트로프의 대지진과 또한 이즈제도와 가깝기 때문에 1923년 관동대지진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1923년에 사가미만의 이즈오시마 섬을 진앙지로 하는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도쿄를 포함하여 항구도시 요코하마시 및 지바현에서의 이치소동이 있었던 가나과현 그 다음에 시조가현 등 관동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에서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일본 기상학자분들이 이번 달 1월 12일에서 14일경에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겨울폭풍이 일본 관동지역을 강타할 것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예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100년 전의 관동대지진 당시에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도 관동대지진 때에 사가미만 북쪽이 수심이 얕아서 쓰라미와 태풍 에너지가 집중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불행은 원래 겹쳐서 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도 관동대지진 당시에 지진 전날인 8월 31일 일본 남단의 큐슈 지방에 태풍이 상륙을 했습니다. 불행이 겹쳐오는 거죠. 결국 이 태풍이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100년 전에요.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방까지 거센 난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관동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같이 태풍과 함께 도쿄와 관동으로 태풍이 잘 말씀드렸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압 상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강한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비와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태풍이 일본 전역에 영향을 주면서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역에 난풍을 불게 했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목재 건물들이 일본의 그때 당시 목재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선 도쿄의 도시구조에다가 또 태풍으로 인한 강풍까지 불어오면서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이 된 겁니다. 2021년 올해 1월에는 역시 미우라반도에서 또 위치 소동이 있었고 요코하마시에서 지진 운이 1월 5일에 지진을 했죠. 같은 시간 직후에 이바라키연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기예보를 보면 1월 중순에 강한 겨울 폭풍이 관동지역을 강타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10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욱 불길한 것은 1월 17일이 한신 아와지대 지진 27주년이 되는 날이고 하루 뒤인 18일이 보름달입니다. 달의 인력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진과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요. 따라서 초승달이나 보름달에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월 5일 또 새벽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또 독가라열도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결국 또 남북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지금 또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동북지역에 그러면서 또 12월 말에는 스아우노세주마 화산 1월 초에는 사쿠라즈마 규시에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세계 화산들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러시아, 하와이 남태평양이 통과해 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현재 결국에는 일본이 현재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일본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그 시간은 10일내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Changs喔 안녕하십니까 터면 boredom 불 as 터면 안